안녕하세요. 팔레원고 문장의 판편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. 2023년 8월 10월제 팔레원고 민사 계약 이행 보증과 공사대금 보증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. 사건번호는 2024-296-451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계약 보증금 청구의 소고요. 원고는 도구법체 상고인이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입니다. 도구업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조합을 선고를 했는데 폐소한 거죠. 내용을 보시죠. 이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날 세일ENC와 칠레발전소건설공사 중 보일러설치공사에 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원고는 큰 회사예요. 대기업이에요. 대기업이에요. 칠레발전소건설공사 하는데 그중에 보일러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세일EN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. 이 세일ENC는 2015년 12월 11일 날 피고와 공제조합인 피고와 하도급 계약에 관한 보증기간을 2015년 9월 30일부터 2018년 5월 16일까지로 하는 계약 이행 보증부 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래서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거죠. 여기도 잘 봐야 돼요. 지금 세일ENC는 도구를 받은 사람이죠. 수급업자고 원청업체인 원고가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 이행 보증서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보유비설치공사가 잘못되면 그 돈 손해를 공제조합인 피고가 대신 지급한다. 이런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하도급법에 의하면 이 원청업체는 수급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나요? 그런데 공사대금을 지급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약 이행 보증은 드는데 공사대금은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도 체결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지급보증에 있어서 이 원청업체가 아주 큰 기업, 신용도가 좋고 이런 기업이면 그런 지급,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, 지급보증계약 그 계약은 안 해도 된다라는 면제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2015년 11월 20일 날 원고의 회사체가 신용평가 등급에 하락이 되어서 결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했습니다. 그러니까 2015년 11월경에는 원고의 원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세일이행 씨에게 줘야 됐었어요. 어쨌든 이제 안 주고 있었죠. 그랬는데 세일이행 씨가 2016년 6월경에 달러와 채불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서 2017년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 결정을 받듯이 있습니다. 이렇게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가 밝으니까 원고가 2017년 1월 12일 날 부랴부랴 건설공개구합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기간을 2017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로 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. 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어? 계약이장 보증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으니까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7년 1월 10일 날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한 거죠. 이 원고는 2017년 1월 13일 날 세일이엔시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멸을 발송하고 2017년 2월 13일 날 다시 해지 통보한 후에 3월 1일 날 정산합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. 공제조합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하고 바로 해지하고 해지 통보 한 번 더 하고 정산합의까지 1472로 쫙 끝내버리는 거죠. 문제는 이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는 면제사유가 없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됩니다. 수급업자가 하고 하는 계약이행보증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보증이죠.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수급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원청업체의 위험도 보증업체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. 그럴 때 이걸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한 거죠. 그런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때 안타가 계약이행보증사고가 발생이 임박해서 지급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?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원권은 당초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습니다. 신용도 좋았어요. 그런데 2015년 11월 20일 날 신용도 한가부 하락으로 면제사유가 없어졌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년 2개월 3개월 동안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. 그러면 이 동안에는 적어도 수급업체는 원고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을 리스크를 늘 안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보험은 전혀 가입이 안 된 상태였죠. 이 세일이 2017년 1월 3일 날 워크아웃 게시결과를 받았고 가까운 장래에 계약이행보증사고가 발생하기는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고 결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 다음 날 하도 계약을 해지 예고하고 일기울이 해지하고 다시 정산청구하고 다 했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급검자 세일이행씨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냥 공사기간 내내 위스크는 다 부담했고 이미 끝난 상태에서 오로지 계약이행보증청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기억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 원고의 계약이행보증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외적사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청구에 응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원심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. 즉 수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서를 도급업자에 주어야 되고 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수급업자에 주어야 됩니다. 이 보증서가 있어야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업자의 신용이 높으면 이 보증서의 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원고가 이 체결한 보증보험은 원래는 세일이엔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험을 낮추는 목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원고의 계약이행 청구를 하기 위한 수단,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이걸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